네 대물나랍니다 실시간 정보예요 싱싱정보 그만큼 고생한 만큼 고기가 요즘에 나와요 비오기 전까지는 연안에서 잡은게 아니라 수중전으로 열발째고 걸어 들어가서 와 어젯밤에 퇴근할 때 봤는데 멋졌어요 와 이 고기 조그만한 놈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이게 사스빵이야 어디 봐 야 이거 30도 안되는 놈이 뭐 이래 26 되는 놈이 몸대요 몸짓바 아이고 임조사님의 조가에요 1박으로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동영상이에요 그님 이천강입니다 고기가 그래도 덥지만 나온다 확실히 청태만 걷어내니까 고기가 잘 나오네 여러분 이번주 주말은 청태를 걷어내고 수중전 작전으로 나가면 1인당 5마리는 합니다 오늘은 전부 다 5마리 이상씩 나왔네요 와 때깔 좋네요 네 실시간이에요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군임이천입니다 저기 뜨거운 핫포인트도 고기 또 대박 나왔다 그러고 곳곳에서 조항이 뒤늦게 들어오네요